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야? 와 근데 미녀야 너? 나도 미녀 어 여보세요? 네 아우 아니야 나 이제 거의 끝났어 여기 그냥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다 가고 천천히 와가지고 나 컴퓨터 보고 있었어 맞지? 우리 10시까지 아니 갑자기 뭔데? 아니 야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애들 10시까지 다 모인다고 했는데 이대에 자리 맞춰놨는데 아니 그니까 지금 뭐 당장 구할 사람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데코가 레이가 없다니까? 아니 사람이 있으면 나도 데리고 가는데 데코가 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사무실에 잼촌 밖에 없어 나 대결할 거 안 하고 있어 아 아이씨 장난 아니야 야 잼촌 야 알잖아 지금 잼촌이 생선찍 빠질 것 같다니까 다음 데코가는 자리 바로 빠진다고 아우 아 어떻게 데코가 아이 말도 안 되지 아니 디저트 안에 젖꼭지가 미친다니까 얘네 지금 아니 울어는 기다려봐 끊지마 끊지마 야 잼촌아 어? 왜? 뭐? 오늘 뭐 약속 있냐? 없어 왜? 없어? 어 아 옷 좀 갈아줄게 왜? 아니 약속 없어? 어 아예 없어 아예? 왜? 아예 안 돼 아니 신발 가질래 나이기? 아니 뭐 안이 괜찮아 너 안 신어? 나 약속 없어 왜 뭔데? 곤란한.. 곤란한 일이야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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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? 아 솔직히 말해도 되냐 몸땡이 봐봐 지금 짬뽕 개청하자 오늘 오늘 개구렸다니까 아 아 얘네 게임 오버워치하고 한다고 아 세긴 세다니까 확실히 세긴 세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센 거야 이거는 논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가는데 누룽공부차 앞에서 거기서 캠핑하자면 어떡할래 이게 말이 되나? 아 진짜 끊어가네 아 진짜 끊어가네 저 올라갈게 아 끊어가네 왜 그래 알았어 끊어 끊어 1 2 여부가 1 뭔데 뭔데 왜 뭔데 편하게 얘기해 친구끼리 뭐 아니 아니 그냥 응 왜 뭘 너 바지 뭐 왜 아 오늘 그냥 편하게 나와서 그렇지 뭐 어차피 저기 갈아입으러 오는 거 아는데 뭐 아 근데 요즘 너 술 안 먹는다 했지 아니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하면은 그냥 한 잔씩 먹는 거지 뭐 근데 살 뺀다고 너 술 안 먹는다면 괜히 또 안주를 안 먹어 어? 술은 먹는데 안주는 안 먹고 근데 어차피 나는 이제 술 먹고 해도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막 막 신나게 막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너 안주를 안 먹으면 또 자리가 어떻게 다 먹고 있나 혼자 안 먹는다고 살 뺀다고 아예 안 먹겠네 먹을 땐 먹지 나도 내가 아까 조절을 해 내가 알아서 운동을 해 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아니 근데 니 또 괜히 다이어트 한다는 거 내가 이런 거 침구로스 아닌 거 이거 침구로스 아닌 거 기달려 정리 아 먹는다니까 여보세요 사이즈가 아예 안 나온다고 뭔가 니가 갑자기 왜 파툴러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아 아 확실히 진짜 야 너 같으면 데리고 가겠냐 지금 이게 여기서 파툴러 가면 자리가 바로 파툴라고 야 머리를 어떻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땅풍을 어떻게 시키냐고 응 떴다니까 옆머리가 아 물론 좋지 집안이도 잘 치고 다 좋은데 인기도 많고 해 근데 머리가 지금 거의 걔 가발 신은 느낌이라니까 아 뜯어봐 아 뜯어봐 아 형 왜요? 뭐 찾았어? 귀찮아 귀찮아 뭔데 뭘 아니 뭐 손자니야 먹을까? 우리 그냥 머리나 뭐 이런 거 다 뜯는데 바지가 반바지가 근데 그게 뭐 말도 안되는 군대 반바지가 세말복 같은 걸로 뜯니까 그게 안되잖아 아 아 지금 아니 아니 이건 내 운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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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 번 어떻게 아 아 아 아 그럼 혼자 가든지 해야죠 알았어 알았어 어 뭐해 그거 맨투맨 아니야? 사실 다 들었어 어느정도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옷이 있어 조금 해서 어차피 그 너도 곤란하고 이제 뭐 멀들었다는거야 그니까 통화 뭐 지금 친구 빈 거 아니야 지금 자리가 나는 거 아니야 본소장 약속 뭐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2대1 롤을 한다고 지금 롤을 한다고? 롤을 하는데 게임 너 오버워치 밖에 못하잖아 피시방 가는데 또 젖꼭지 보이고 할파가 그래 뭔소리 하는거야 왜 이래 가 어? 편집하게 가라고 뭔소리 하는거야 가라고 왜 아니 아니 롤 안하잖아 아 3손으로 맞을래? 야 가라 아니 같이 롤 할거면 가자 안 한다고 나 오버워치 할거야 롤 잘하잖아 아니 나 진짜 나 혼자 뭐했어 아니 뭐 술자리 게임 내가 퀴즈왕을 준비했는데 왜 뭐라고 하는데 왜 술자리 게임을 얘기하는거야 없어? 어? 만들 수 없어? 술자리를? 어 5년 됐어 나랑 1대1로 술 먹던거야 내가 접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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